자, 이번에는 과거 분사하고 과거 시제 동사 구분하는 걸 배울 텐데 앞쪽에서 영어 단어는 동사는 3단 변화를 외운다고 했어요 kill, killed, killed 그래서 이거는 동사 원형 이거는 과거 시제 동사 이거는 과거 분사 그래서 해석은 kill은 죽이다 동사 원형이니까 과거 시제 동사니까 죽였다 과거 분사는 행동을 당하는 건데 니은으로 가야 되니까 죽임당한 그 다음에 bpp 수동태는 죽임당하였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과거 시제 동사랑 과거 분사는 생긴 모습이 같아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는 뒤에 명사가 없어요 즉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명사 없음 주로 전명구 전명구는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전명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동사는 반대로 뒤에 뒤에 명사 즉 목적어가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그치? 명사 있음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James rescued the poor dog 여기 목적어 명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나온 이 rescued는 과거 시제 동사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그냥 동사라고만 표시할게요 자, 그래서 James는 구덩이로부터 그 불쌍한 개를 구조했다 The poor boy rescued 자, 이번에는 전명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PP 자, 그 불쌍한 소년 구조된 구덩이로부터 구조된 그 불쌍한 소년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The building 자, 이거는 뒤에 또 명사 없으니까 PP 디자인된 건물이야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끄느라 그랬죠 자,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된 그 건물은 300개의 샹들리에를 가지고 있다 자, 이번 디자인되는 뒤쪽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 이거는 과거 시제 동사가 되겠죠 그냥 V라고 표시할게요 자, 유명한 음악가가 그 멋진 집을 디자인하였다 30년 전에 우리는 자, 이번에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건 동사야 우리는 다음 모임을 연기하였다 3일을 자, 이번에도 목적어가 있으니까 동사예요 좌는 새로운 선거를 제안하였다 모임에서 근데 여기 포스트폰드는 뒤에 보면 3 days 뭔가 이 3 days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시간 부사가 되는 거야 시간부사 시간부사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 없기 때문에 얘는 PP가 되는 거예요 연기된 모임 3일이 연기된 모임에서 새로운 선거를 제안하였다 자, 어택 자, 이번에는 PP죠 뒤에 명사 없이 전면구가 벌어 나왔잖아 자, 탱커에 의해서 차단된 공격은 공격은 3에 불화염 데미지를 가진다 자, 언 익스피리언스 탱커 자, 이 익스피리언스드는 이 분사가 짜증나는 점은 뭐냐면 이렇게 전치 수식을 또 해줄 때도 있어요 그 익스피리언스는 전치 수식하는 거고 의미는 경험 많은 한 경험이 많은 탱커가 게임에서의 그 탱커 전사 계열이 보통 하죠 자, 이거는 동사 그 이제 몹에 광역 공격을 차단하였다 자, without a healer 힐러 없이는 without... 없이 딜러들은 힐러 없이 딜러들이 탱커를 구했다 물약으로 탱커가 자, 여기는 PP가 되는 거야 자, 물약으로 물약으로 구하여진 탱커가 마침내 그 몹을 죽였다 여긴 목적어 있으니까 이건 동사죠 이 구var 뭐 없는 0 0 0